애기 염소 나라니 걸어갑니다. 얘네들은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가나 봐, 해가지고. 이러면 어디까지 가나? 우리는 물을 길러가면 어디까지 가야죠? 야, 주님. 힘쓰는 거잖아, 투니. 야, 이거 온릉낸다. 우리한테 딱 맞는 물인데. 약간 라운드 숄더가 심하네, 얘가. 이렇게, 오케이? 이렇게. 왼손잡이라 좀 힘든데. 거의 모호 왔어요, 모호. 조심하세요. 제가 몽골 현지인으로서 조언이에요. 아, 그래? 아, 좋은데? 아, 아. 음. 많이 찡기네. 나온다, 마지막 나온다. 마지막은 손들어! 아, 되게 나만 뛰어도 좀 와갔들어 있으면, 다 했던 게 니기는 이렇게 쓰시대.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그럴 수가. 아, 너무 행복하고 싶었어. 널 만나다. 다행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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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